타코 비켜줄까? 다 데리고 싶다 진짜 다 데리고 싶다 광고리의 소화란 무엇인가? 최신 버전으로 다시 보고싶어요 오이랑 당근이랑 채소랑 많이 먹어 아 식이섬유로 많이 먹어야 되는군요 로버트 로버트 갖고싶어? 응 알았어 지금 혜리테리는 좋아하는 노래가 뭔가요? 방글이 및 행글이 그리고 맘피디님? 맘피디님이 뭐야? 맘피디님? 엄마 엄마 풀어줘서라고 맘피디님? MBTI 옛날에 해왔었는데 까먹었다 이따가 다시 한번 해보고 알려드릴게요 혜리가 좋아하는 노래는 뭐야? 테리가 좋아하는 노래가 뭐야? 어.. 살이하고있따 자 딸라따 생글장군님 나한테 달력 주고 싶지 그러셨네 네 장군님이래 아니 우리 땅에 공주가면은 장군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야? 방구 방구 낄때가 제일 행복해? 나는 엄마랑 놀 때가 행복해 엄마 안낸거랑 놀고 먹을때랑 워터파크 갈때랑 수영장 갈때랑 숙소 갈때랑 피자니아 갈때랑 자버지 갈때랑 아 놀고 먹을때가 좋다 커서 무슨일하고 싶어? 나는 엄마 때리고 싶어 왜 때려 엄마를? 너 패션 디자이너 된다고 했잖아 패션 디자이너 되고 싶어 무슨음식이 가장 맛있지? 팝콘! 태리는 뭐가 제일 맛있어? 내가 제일 맛있어 아니 뭐가 제일 맛있냐고 너가 제일 맛있다고? 짜장면 먹지 기준님이 혜리야 너무 귀엽다 그러시네 나? 혜리 저도 귀여워요 저도 귀여워요 자고서 왔나? 이거 이거 이따가 한번 할까? 이따가 보여줄래? 반물결님이 방그라생그라 크리스마스 때 다같이 눈사람 한번 만들어볼까? 응 정말 재밌을 것 같아 혜리테리와 함께하는 세상은 아름답던다 그러셨네 근데 눈 안 할 것 같은데 타가워 테리야 어떤 분이 테리 잘생기고 알고 있냐고 물어보는데 예쁜다고 해요 잘생긴거 아니냐고 물어보시는데 안 말해 안 말한대? 안 말한다고? 예쁜거 알어? 예쁜거 알아? 뭐라고? 잠을 잘 못자셨었대 잠을 잘 못자셨었대 근데 혜리테리 만나고부터 영상보면서 잠들고 하셨나봐 그러면서 생활이 너무 혜리테리 때문에 행복하시대 힘이 나신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건강하고 잘 살아래요 너 근데 막 웃겼지 지금? 안돼? 아니야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할머니는 할아버지랑 엄마랑 아빠랑 엄마랑 아빠랑 엄마랑 아빠 둘 중에서 한 명만 둘 다 엄마랑 아빠랑 할머니나 할아버지 언니는? 언니 싫어해? 언니 좋아해 엘리야 이거 갖고 도망가려고 했어 하트 엄마 아빠는 누가 만들었는지 낳았는지 알아? 알아 할머니 하라고 맞아 덩글이 생일 생글이 생글이는 커서 뭐하고 뭐가 되고 싶니? 아까 말했을거야 퍼지는 뭐야 두 번째 사탕 미 에스 초콜렛 저는 초콜렛 초콜렛 나 좋아해요 혜리는 엄마가 좋았을 때가 언제야? 태어났을 때부터 어머 지금까지 주? 뱃속에서도 맨날 맨날 생길때부터 참새 참새 참새야 참새야 참새 고맙습니다 잡아라 행복해자 아빠